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JTV 전용뉴스입니다. 김재시 의회 의장의 딸이 지난해 김재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재경찰서는 김재시가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채용 과정에 의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기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인 감사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AI 최대 발생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와 김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안개화방조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반경 10km 내에서 가금류 이동을 21일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AI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43%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오전에 제주를 가는 항공기가 오는 3월 말부터 운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이스타항공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 오는 3월 말부터 매일 오전에 군산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편이 없어 광주공항을 이용하던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항로의 증편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중국 곤명시에서 열린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과 석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운행을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합의로 국제 여객선이 군산과 중국 석도를 매일 오갈 수 있게 돼 관광객과 화물 물동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면서 지방의원들도 조만간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28일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도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발기인 모집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의 도내 지방의원은 도 의원 9명과 시군 의원 46명 등 55명이며 통합을 줄곧 지지해온 김관영 의원이 있는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 배정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학교 배정은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6개 일반고에 9,601명이 배정됐습니다. 합격생들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학교의 등록금 납부 등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 수천만 원을 채불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2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근로자 30명에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손 씨는 발주처 등에서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감밭에서 감을 훔친 혐의로 46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품 도매업을 하는 황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중인동 51살 강 모 씨의 감밭에서 15kg짜리 마흔박스,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감을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5도 등 4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8도 등 5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김제시 의회 의장 딸이 지난해 김제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유지인 마을길 진입로 옹벽 설치를 놓고 땅 주인과 자치단체의 갈등으로 진입로가 열렸다 다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메타놀 자동차 워셔액 사용이 올해부터 금지됐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과 군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 노선이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